이거는 교육에 사용할 영상편지용 컴퓨터인데 극가성비를 또 원했어요. 돈은 한정돼 있고 최대한 성능을 올리고 싶은거에요. B450에 2700으로 처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구요. B450에 2700. 근데 B450 박격포를 골랐더라구요. B450 보드에 2700 쓰는 것보다 A320 보드에 2700X 쓰는게 성능 훨씬 좋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순간 뜨끔 하더라구요. 아 그렇네요. B450 보드는 안정성이 있고 A320 보드는 안정성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럼 이 보드로 제가 주립한 사람들을 뭐 컴퓨터 꺼지고 에러가 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야되지 않습니까? 한번도 온지 없습니다. A320 바이오스타 보드 이거 되게 잘나왔어요. 초반 분량도 없고 초기 분량이 없어요 일단. 초기 분량도 없고 고정도 안나고 전원도 6페이지고. 이게 제일 쌉니다. 요걸로 해서 2700X로. 자 보드를 자꾸 비싼거 쓰려고 하는 분들 오버클럭도 안하는데 오버클럭 안한다고 할 때 자꾸 비싼거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2700X랑 2700이랑 6만원 차이나죠. 지금 현재 6만원 차이나죠. 보드 12만원짜리 쓰니 이거 쓰고 2700X 쓰는게 게임 프레임 훨씬 잘 나와요. 물론 오버클럭이 안되지마. 2700X 쓰는게 훨씬 낫죠. 모터로 2700X 사가지고 오버클럭 한다고 생날을 지깁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지. 파워는 그냥 슈퍼클럭일 것 같아요. 안타진다. 그리고 그래프카드는 gtx 960. gtx 960이면 프리미어에서 4K 영상 해도 됩니다. 4K 영상을 안한다고 한다면 큰 해상도의 영상 편집을 안한다고 한다면 프리미어에서 그래픽카드는 필요가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요즘 4K 해상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영향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무상 x는 끝났죠. gtx 960. 어 이거 760인데? 960 어디갔지? 응 찾았어요. 960으로. 무상 x는 끝났죠. 이게. 저번달인가 끝났어요. 무상 x 남은 그릇봉도 지금 몇개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드물죠. 제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시장에. ssd 는 몇개가? 480기가 마이크로원. 케이스는 기본 케이스 r170. 요거 가격 13,000원 정도 밖에 안하는데. 앞에 위에 3,000원 정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냥 쓰기에 싸게. 옛날처럼 만원짜리라고 해서 요즘 케이스 허접하게 나오진 않아요. 옛날에는 만원짜리가 진짜 허접했거든요. 케이스 철판 자체가 얇아. 너무 얇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케이스는 특이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신품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어떤 획을 긁을 만한 그런 케이스들은 제가 수정을 합니다. 요거 요즘은 케이스 다 잘 나와. 케이스가 스마트폰 지나듯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13,000원 짜리도 앞에 US3000원 포트 있고. 스텔라 케이스 미니. 스텔라 미니 케이스 US3000원 전면에 있습니다. 그래도 12,000원 밖에 안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00원, 13,000원 밖에 안하는데. 전면에 US3000원도 있어요. 이걸로 투표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극가성비죠. dvd 룸은 서비스로만 달아주고. 전면 패널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요렇게 다 묶은 다음에. 이쪽으로 한쪽으로 해서. 요렇게 묶고. 딱 당기지는 않고 적당히 여유있게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일단 제일 처음에 전면 패널선 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묶고. 요렇게 한 다음에 다음 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24핀 전원선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끼우고. 그래프가 2핀 전원선은 뒤로 안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하나씩 선을 작업해야 돼요. 24핀 먼저 고정하고. 남의 선을. 뒤쪽은 이렇게 전면 패널선이랑 다르게. 전원선은 따로 이렇게 묶어서 요런 식으로만 정리하면 됩니다. ssd 여기 연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지금은 하드 안 달지만. 나중에 하드 달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선 빼놔야 돼요. 앞쪽으로. 그리고 dvd 룸 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dvd 룸에 꼽을 거를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빼야 돼요. ssd 연결하고. 이게 ssd 첫번째 사타선으로 연결하고. 뒤로 이렇게 넘긴 걸로. 여기로 빼가지고. 하드선. 사타선 여기다. 철 끈을 묶어놓으면. 나중에 하드 달 수 있기 편하잖아요. 이 케이스가 하드를 2개를 달 수가 있어요. 여기도 깰 수 있고. 위쪽에도 달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고정하는 부분을. 되게 간단한 거죠. 이게 간단한 방법인데. 케이스 제조사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생각을 해놨어요.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그렇기 때문에 피스랑 사타선도 같이 넣어놨어요. 나중에 달 때 쓰라고. 근데 아마 바로 달 것 같은데. 이분 저기 하드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완성 됐습니다. 비록 상단 파워 케이스인데. 그래픽카드가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짧아요. 이렇게 짧습니다. 짧아서 뒤쪽에 공간이 많이 남죠. 이런 거는 상단 파워 하더라도. 그래픽카드가 밑에 쪽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에 문제가 없어요.